제가 요즘 주변에 커피라도 같이 먹자고 무언가를 내놓고 나면 혹은 무언가를 하면 내가 한 것임을 표시하려 합니다 남들 보는 곳에서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칭찬은 못해도 알고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당연한 겁니다 중생심으로 괜찮아요 그런 마음이 51%만 안되게 잘 조절하세요 적당히 달래도 주고 밝히고 싶으면 밝히세요 저걸 억지로 누르는 마음도 뭐예요 저걸 왜 누르죠? 자랑하고 싶은 걸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려고요 그 말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저런 말 너무 센 말이에요 이 손이 하는 걸 이 손이 어떻게 몰라요 뭔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지 말고 남한테 뭐 베풀 때는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한 건 한 거고 근데 우리가 뭐 100%는 아니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인간적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적 마음도 상처 아니게 잘 달래주는 거 적당히 뭐 오늘 내가 쏜다 은근히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야 애고도 조금 재밌으니까 애고도 재밌어야 자꾸 이런 선행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양심 51% 이상이면 잘 하신 거예요 복 지으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더 복을 챙기겠다고 계산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역량이 안 되는데 내 역량이 안 되는 짓을 막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건요 왜 무리하죠? 양심 발현도 했는데도 왜 더 걱정하고 무리하죠? 포인트 100% 먹으려고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것도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역량껏 상황껏 하셔야 돼요 내 역량 이상으로 무리하려는 거는요 무리하게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아실 텐데 너 알아 그런 줄 아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을까요? 베풀고 모른다 하는 건 또 다른 수행이고 베풀 때 모른다 하면서 양심이 더 비중이 높게 뭘 베풀자는 거죠 그쵸? 베풀고 나서 또 모른다도 하고요 내가 했네 하는 마음이 들면 또 모른다도 하고 근데 이거는 수행하듯이 해야 되는 거니까 역량껏 하세요 역량껏 하다 보면 조금씩 실력이 늡니다 근데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면 못해요 여러분 처음에 바로 100점 맞을 생각하면 못해요 아예 안해요 근데 조금씩 점수 올려갈 생각으로 해야지 그쵸? 무량공덕 받겠다고 너무 무리하면 무량공덕이 올까요? 이상하죠?